1. 고기가 한 점 없냐 입맛에 척척 맞으시나봐요? 그냥 고기가 한 점 없네요 위에 그쵸? 아니요 유셰프님이 아주 실력이 좋아가지고 닫으시면 그 착즙 귤 줄 수 있어요 뭐 알아둘게요? 정영하 씨? 정영하 씨? 형 드디어 이게 나가요 아 그래? 드디어 주스 저기 저거 기가 막힙니다 아 재원장님 왜? 은행장님 왜? 정영하 씨? 네 어떤 누구 지시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정영하 씨 그걸 자려면 귤을 몇 명에서 몇 분이 짜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마지막 우리 친구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교육 좀 부탁드릴게요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요 진실의 방으로 왜왜왜왜 진실의 방 왜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서 교육 좀 시키려 왜왜왜왜 정영하 씨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좀 알려줬어요 좀 전에 하시네요 확실하셨겠죠 10개 50개까지 10개 50개까지 10개까지 신혼여행에 묻은은 없어지면 아 저 지금 경영아씨가 본인이 징계를 먹으면서도 주스가 나갔어요 흔치 않죠 또 직접 따라주는 서비스 많이 들게요 많이 많이 진짜 찐네 진짜 찐네 진짜 오네요 진짜 우와 대박 약간 비타민 진짜 콕발 진짜 어때요? 진짜 찐네 사실 제주달 장비리 아니면 재밌겠다 우와 콕발은 콕발은 이거 약간 한라봉 맛인데 진짜 맛있죠? 근데 입가심으로 딱 좋아요 진짜 맛있죠? 더 드시고 싶으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involved 우와 contexto 제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